원전 마을로 불리는 경주시 양남면 나으리 이장선거가 최근 관심을 끌었는데요. 석 달 만에 재투표를 하는 등 논란 끝에 7년 만에 새 이장이 선출됐습니다. 원전 지원금 수십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회계 투명성과 방사능 노출 문제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신임 이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미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을 역사상 첫 투표를 통해 원전 마을 대표로 취임한 김철종 신임 이장. 가장 시급한 문제로 원전 지원금 수십억 원이 투입된 풀빌라 사업 인수인계를 꼽았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방사능 오염수 노출 등 주민 환경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대처에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로 채취를 했어도 발표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준증이 없다. 괜찮다. 결과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게 가장 불만이고. 원전으로부터 반경 1.5km 안에 마을 전체가 다 포함돼 있다 보니 다른 마을은 알지 못하는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하려고는 안 오거든요. 집가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기하고 양남소재지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관은 원전의 최인점 마을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머리를 날때고 마을만 같이 상생하자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부딪혀가지고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당한 건 그런 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건 계속 주장할 건 주장하고. 수년간 이어진 지원금 논란과 주민 간의 갈등 속에서 첫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이장이 선출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궁입니다.